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금 1.39% 하락하며 2,63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2%대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그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데 0.77% 하락하며 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어제의 수급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기관 투자자 오늘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3거래일 만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는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도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패턴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덜어내고 개인 투자자 홀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 오늘 어제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이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을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을지 두 전문가님들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후장 수급적 특징은 어떠한지, 이 수급적 특징이 시작을 어떻게 흔들고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 모시고 목요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제는 기뻤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일일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좀 정신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변동성이 좀 강력한데 어찌 보면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일단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시간에 의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오랜만에 활력을 좀 불어넣었죠. 그리고 이제 전일 미증 씨가 답보 상태에 흐르긴 했지만 장 맞추고 나서 메타의 실적이 나왔는데 메타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삐걱거린 거죠. 메타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AI에 과도한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정말 수익성을 유지시켜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빨간불이 켜지면서 두 자릿수 급락을 했고 이것을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으로 상세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를 좀 할 만큼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는 실적을 좀 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이 컨센서스를 계속 상향해온 만큼 그 기대감을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불충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이제 눈높이를 높이 잡은 탓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보다는 일정 부분 수익을 좀 챙기지 않은 어떤 매도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장 중에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또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또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보니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견고한 실적이 나오긴 했으나 조금은 아쉬운 수급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좋은 실적에 비해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수급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서 변동성이 확인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시장을 해서 어떤 종목 체크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소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반도체 상승 흐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어제 5% 상승했는데 오늘 거의 다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그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실적을 좀 체크를 하셨을 때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두지 마시고요. 전 분기 대비 지금 얼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지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침에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8시 10분인가 그때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 분기 대비 얼만큼 상승했는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체크를 해보니까 734%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1일 때 근로자의 날이니까 그때는 주시장이 열리지는 않겠지만 그때 4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된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아마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3월 달부터 증가를 했다 하면 이러한 기조가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의 흐름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 있고요. 심지어는 SK하이닉스에서 지금 투자를 좀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테일러 씨 쪽에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좋기는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고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전기 대비 수치를 보면 정말 그 상승폭, 상승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시점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최은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아내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생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BNK금융지주 올라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금융주를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A프로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고요. 세 번째로는 롯데 손해보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일알미늄, 다섯 번째로는 일진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 안에서 폴라리스 AI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가네틱 코스메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탈샤 홀딩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와이즈버즈, 다섯 번째로는 시티 프로퍼티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시그네틱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스나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비데이즈, 네 번째로는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급등 흐름이 나왔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 안에서 한화 엔진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BNK 금융지주, 다섯 번째로는 NH 투자증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한 번 금융주를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을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화나우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 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한화 투자증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기관 투자자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DIT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I, 세 번째로는 원택,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해서 덜어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한화 33호 스펙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은요. 첫 번째로는 KSP고, 두 번째로는 스펙 종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텍스프리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글로벌 텍스프리 기관들을 계속해서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로는 동국산업, 그리고 액면 분할한 후 다시 한 번 재상장한 에코프로가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특징에 따른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는 또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금융주의 움직임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떠한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이 꼽아주신 특징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한솔케미칼, 그리고 진웨어 잡아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져와주셨습니다. 이 종목들은 지금 어떠한 수급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을지, 한솔케미칼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한솔케미칼 가져와주셨어요. 지금 수급 상황이 좀 어떻게 보여질까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화면에 수급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요. 연기금의 수급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의 주체 중에 크게 외국인과 기관을 나눌 수 있고, 기관 안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보험 굉장히 많지만, 연기금과 투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좀 매수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최근에 낮은 가격에 있는 한솔케미칼을 계속 담아왔던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한솔케미칼, 한솔그룹 같은 경우에는 범삼성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굉장히 끈끈한 연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SK하닉스보다, 결국엔 둘 다 좋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퀄테스트, HBM 퀄테스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질 수 있고, 빨라지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서, HBM 점유율 확대 수혜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저는 꼭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중에서 한솔케미칼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제품을, 반도체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QD 가동률까지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그동안에 참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가동률이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 쪽으로의 HBM 관련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솔케미칼이 시총이 2조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변동성을 좀 노리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가지고 가실 분들, 혹은 최근까지 너무 시세가 많이 나서, 시세가 난 쪽에 대한 종목이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솔케미칼도 한번 보기에 두고, 고려해보시면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강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이 수급의 특징이 또 매수의 지속성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해당 종목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 이 HBM 점유율이 확대되게 되면, 이 종목 수혜를 받을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좀 길게, 긴 관점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삼거래일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오늘도 제가 보기에 오전에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러한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때 영업이 흑자전환이 좀 기대되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브랜드 아디다스 쪽에 ODM 생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복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4분기 때 이제 아디다스 재고에 대해서도 보충 수요 증가에 따른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가동률이 좀 증가한 것에 따라 영업이익이 1분기 때 흑자전환이 좀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때의 경우에는 가동하지 않았던 설비까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마주 회복이 2분기 때부터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3분기 때까지도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좀 이전에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았는데, 지금 요즘 상승, 요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기대가 충분히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달 지금 기관에, 기관 투자자의 매수 주체를 좀 확인해 보니까, 연기금 쪽에 수멸세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과 연기금에 따른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수급적인 형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지금 관점을 봤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화승, 엔터프라이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흑자전환의 전망이 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길게 계속 살펴보셔도 좋은 포인트일 것 같으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진에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에어, 지금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진에어 주식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들, 항공사에서 또 파생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색, 카지노 이쪽은 성수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진에어를 비롯해서 LCC 관련 기업들은 작년 4분기에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혹은 올해 1분기에도 조금은 멈춰 움직일 수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으나, 그때마다 자꾸 WTR 유가의 상승이 발목을 좀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을 놓고 보면, WTR가 유가가 올란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고객들로 좀 상세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해서, 혹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봐서 트레이딩 하신다라고 하면, LCC 쪽에서 이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에어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지금 LCC가,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일본 노선을 확대한 것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노선과 일본 노선이 가장 많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진에어가, 가장 또 좋은 실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전용 동기대비 비교를 해봤더니, 약 640% 가깝게 폭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고, 또 이제 들어오셔서 굉장히 많은 소비를 했다라고 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던 LCC 관련 주도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형항공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만약 마무리가 잘 되면, 그 다음으로는 또 LCC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테마까지도 또 이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진에어도 현재 위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시기상으로 5월, 6월 성수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LCC, 그리고 다시 한 번 LCC 좀 지켜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안에서 진해요.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은 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수급적인 형태는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없고요. 지금은 좀 마이너스 6%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크를 해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전지박 관련된, 동박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하는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고, 전 거래일 때는 외국인의 솔루스가 좀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단기적인 기대감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AI 가속기 신제품용 동박 공급 추진 소식에 따라 좀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됐는데, 이게 지금 북미의 제조사로부터 AI 가속기 신제품용 동박 공급 승인 내용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인지는 확인이 좀 불가하고, 뭐 아이사라고 하면 인텔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불명하지만, 여기에 계속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박 공급 승인에 따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심지어는 AI 가속기에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까지 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주가 상승을 좀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12일 이후로부터 단기 조정 마무리 국면에 지금 좀 돌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시점으로서는 적은 비중으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시장 아래에서 6%대 낙폭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시점이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관련 섹터들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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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